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킹 쇼호스트 파라킹입니다 오늘은요 유민상 디지털카메라 들고 나왔습니다 1위 평생을 디지털카메라 개발에만 몰두하셨구요 사진찍기를 정말 좋아하시지만 찍어줄 친구 한명 없는 아닙니다 유민상씨 나와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나오셨는데 네 뭐 한말씀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디자인이 너무 이쁩니다 아니 디자인이 왜 이렇게 이쁜거죠 디자이너입니다 네 디자이너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의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말고도 분명히 특별한 점이 또 있을텐데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즉 특별한 점 이라면 튼튼합니다 정말 튼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라이팬으로 강하게 내리쳐도 전혀 부서지지 않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후라이팬으로 카메라를 내리치면 안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것까지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아요 아니 큰일내면 일로 치든가 아 정말 끌리지 않습니까 갖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전화 주십시오 정태우 기자 이쪽이 확실한거야? 여기서 마약 밀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어 이거 아주 특종이구만 이것만 찍으면 특종이야 시작하지 다시 뭐하는거야 잘 찍히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왔어 유미상 디지털 카메라? 줌 기능이 있잖아 이거면 충분해 그래 시작하지 자 밟아 높여졌다 얼굴 싹 나왔다 유미상 디지털 카메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지금 확인하십니까 정말 짓밟고 올라서고만 싶은 유미상 디지털 카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밟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중요한건요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서 지금 해외언론에 소개되고 있구요 극창과 찬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직접 해외신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야 정말 좋은 내용 뿐이에요 어디를 봐야 우리 기사가 유미상이고 이 정도로도 분명히 믿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연예인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 섹시허가수 이효리씨가 저희 디지털카메라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정말 셀카 찍는 사진입니다 우리 씨가 이렇게 찍고 있냐 이렇게 찍고 있냐 지금 이렇게 우리 거라고 상당하다 그래요 귀한 거로 여러분 저희가 오늘 사시는 분들께 제가 추가 메모리하고 이쁜 가죽케이스 이런 것도 다 드릴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사은품 들으셨죠 특별한 구성 대용량 메모리카드 그리고 케이스 다 여기서요 저 파라킹이 하나 더 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액자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좋다 액자 고급 액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깜짝하지 오늘 이렇게 특별한 구성이야 오늘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스타의 애장품 타이거 우즈가 입었었던 와이셔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이고 전화주세요 뮤직ss 와이쇼 Today oldu 날아주세요